평균 가령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 이 열리강령을 깰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축소 편향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 동료들에게서 흔히 듣는 걱정이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정성을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따금 정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내 의사친구 한 명은 3살짜리 딸이 늘 목마르도 불평하는 것을 흘려들다가 뒤늦게의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인간관계에 든 의사결정에 편견을 갖게 있을 수 있으며 의사가 의사를 치료하면 안된다는 윤리강령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는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축소 편향 때문에 행동조치를 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확대 편향은 다른 의사를 진료할 때 있다며 생긴다. 아마 동료를 잘못 진단하는 당혹스러운 일을 두려워한 탓인지 예를 들면 과도한 의료검사를 지시하는 등 종종 과잉 행동에 경향을 보인다. 우리가 지닌 인지적성 뿐 아니라 편견과 위험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신의 인지적인 자유를 의식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진료 환자의 목록을 훑어보다가 닥터X의 이름을 알아보았을 때 이런 메타인지의 순간을 경험했다. 우리는 우리 의료센터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염병 전문가였다. 비록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예전에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진료를 그에게 맡긴 적이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동료 의사를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충견을 의식하는 것 같았고 의사 대 의사라는 우리 관계가 새로 바뀐 환자 대 의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처음부터 영역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를 스몰 박사로 특별히 강조하여 부른 정도 매우 의도적인 것 같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도령에 서둘러 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지 않았다. 나 역시 그대로 따르면서 병료원 동료끼리 흔히 죽고 주고받는 잡담을 애써 삼갔고 평소 같으면 환자가 아닌가 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스코시라고 부르라고 권했을 테지만은 그가 나를 스몰 박사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 내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40대 후반인 닥터 X는 주된 불편사항을 말할 때 좀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나를 이들에 비해서 잘 잊으며 예전부터 줄곧 그랬다고 느껴왔는데 이런 느낌이 격관적으로 맞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게 왜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내가 묻자 그는 그냥 중년에 들어서면서 좀 더 자기 성찰적이 되었다고 답했고 알고 보니 이는 반만 맞는 대답이었다. 강철 듯 같은 무리를 가졌던 뇌환자 칼과는 달리 닥터 X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래들보다도 기억력이 나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이력으로 보건되어 우선 경쟁적인 대학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악명 높을 정도로 암기 실력의 모든 성공에 달려있던 의과대학에서도 학문적인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므로 기억력이 형편없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변학치기에 알아들었다고 설명하면서 며칠 정도는 새로운 정보를 붙들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이후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처럼 머리에서 기억이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농담이라 유명 배우 이름을 떠올리는 경우든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대학 시절에 익혔던 역사적인 날짜나 의과대학에서 익혔던 뇌신경 등 학문적인 정보를 올리는 경우든 그의 기억력은 다른 사람보다도 확실히 나빴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내가 그렇게 생겼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런 내가 평가를 내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 한 가지 신경학적인 검사를 진행해보니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학대 편향이 과도한 의학검사를 지시하는 결과라고 이어질 수 있다고 의식한 나는 MRI나 일반 혈액검사를 지시하고 싶은 의혹을 참았다. 그러나 닥터X의 기억력이 보통 이하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심리학과 동료 한 명에게 연락을 했다. 환자의 인지를 정식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신경심리학적인 종합검사를 진행해 줄 수 있을지 묻자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다. 2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자 우리 셋은 내 진료실과 같은 층에 있는 인지검사실에 모여서 검토했다. 어찌됐든 동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인지 심리학과 동료는 우선 닥터X의 높은 IQ를 칭찬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닥터X는 이 사진을 즉감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지 칭찬에 대해서는 대강 얼버무리고는 당면한 의혹 문제로 넘어가서 자신의 주된 불편사항인 기억력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많은 환자나 학생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또 신경과 의사가 기억이란 애매한 개념을 내의 해부 구조에 따라서 정리하여 영역별로 분석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새로운 장기의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 최종적으로 기억이 저장되는 후두 피질 영역 피질의 저장소에서 기억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두는 전전도 피질에 관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신경심리학적인 검사를 통해 각 기억체계를 평가하는 방법도 설명하자 심리학과 동료는 인류신화로 삼아 닥터X의 여러가지 점수를 읽어나갔다. 기억 저장과 기적 인출을 검사한 점수는 정상이었지만 해마 기능은 정상 수치보다 낮았다. 나는 얼른 부연 설명을 통해서 설령 평균보다 낮더라도 비정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키에도 차이가 있듯이 그의 기억력도 그저 정상 분위 안에서 조금 낮은 쪽에 속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닥터X는 이 비유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람의 최종적인 키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영향이 실제로 인해서 자신이 타고난 만큼 자라지 못할 수 있다고 공손하게 제적했다. 이런 사실이 기억력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 위론적으로 그의 말이 옳다고 나는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영향 상태가 인지영맹향을 미친다고 여겨왔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우리는 특별히 해마 기능과 연관되는 것으로 밝혀진 일군의 영양소, 즉 플라바오노를 확인한 바 있다. 많은 열매와 녹차에서 발견되는 플라바오노를 특히 카카오 열매의 고운 온도로 들어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드르코코아 플라바오노라고 불린다. 닥터X의 식습관을 빠르게 살펴본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바오노를 섭취량을 측정하는 혈액검사가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나는 보통 이 아이에 속하는 닥터X의 기억력이 유전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 그가 흥미를 보일 것으로 보여겨서 해마 의존 기억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 및 이를 부호화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몇 가지 최신 논문을 그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유전적인 정보가 치료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직감이 맞는다 같다고 아마도 그렇게 타고난 것 같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유명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빴으므로 다당한 말이라고 수긍했다.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데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몇 가지 면에서 보통의 수준임을 알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기쁜 일일 수 있다. 내의 중앙지평본부 닥터엑스는 이내 자신의 IQ 문제로 돌아가 기억력이 나쁜데 어떻게 IQ 점수가 높은지 별뜻 없이 물었다. 이 질문은 심리학과 동료가 맡았다. 그녀는 IQ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실시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일정의 종합검사이며 정체조로 지능을 구성하는 뇌의 각 기능을 다양한 하위 검사로 측정한다. 이 가운데 해마에 의존하는 기억에 대한 검사는 지리정보 및 역사정보에 관한 지식과 어휘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 한 가지 뿐이다. 닥터엑스가 이 검사에서 받는 점수는 잘해야 평균 정도였다. 그의 IQ 점수가 특별히 높을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인 해마에 덜 민감한 하위 검사에서 터무한 점수를 얻은 덕분이었다. 심리학자들은 흔히 이런 여러 가지 하위 검사를 묻고 하나의 인지의 능력으로 나타내며 이를 가르쳐서 집행기능이라고 일컫는다. 아마 매우 중요한 능력인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다. 정말로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집행기능은 과연 기억이나 언어 등에 비해서 더 모호하며 설명하기도 힘들다. 닥터엑스의 확보적인 정신이 자극을 받았고 분명 그는 더 듣고 싶어했다. 심리학과 동료와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 내의 집행부에 우선적으로 맡겨진 과제는 마치 정부와 기업의 고위층이 하는 역할과 같다. 입력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추론하고 이들 정보가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내의 집행부에서 문제를 바라잡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가장 합리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심리학적인 검사는 가름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특정 업무에 지원할 때 이용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검사는 첫 번째 기능 즉, 추리 및 분석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닥터 엑스가 검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분야였으며 높은 엑스 점수의 주된 결정 요인이었다. 닥터 엑스는 이를 바로 이해했다. 그러고는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수학이며 자신은 이 분야에선 늘 차분한 기량을 발휘했다고 요약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수학이 뭐지요? 심리학과 동료의 내가 거의 동시에 방문했으며 약간은 격한 느낌도 섞여 있었다. 그 이야기의 잘못된 점이 없었으며 어차피 우리 모두는 반응주의자였다. 그러나 추론이 수학이라는 말은 사고가 생각이라는 말처럼 순한 논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수학적인 추론이든 다른 방식의 추론이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 정신작용인지 이해하고 싶어하며 신경학자는 이런 정신작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신경회부학적인 지도를 알고 싶어한다. 심리학이 먼저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추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말해서 수학을 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유형의 기억작용을 규정한 바 있다. 바로 자극기억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극기억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짧은 시간동안만 기억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해맘과 관련된 기억과 혼돈에서는 안 된다. 이는 간단한 개선을 하는 정신적인 명호 패드이자 많은 정보총을 동시에 공정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인 저글링 같은 것이다. 자극기억을 이용하는 한 가지 사례로 많은 학생이 짜증스러워했던 저 고전적인 학교 수학문제를 들 수 있다. 가령 두 개의 기차가 서로 다른 속도로 마저 달릴 때의 충돌 시간과 장소를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것이다. 무리석에 복잡한 3차원의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일련한 항목 중에서 다른 것과 울리지 않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도 이런 분석적인 기억체계의 도움을 받는다. 수학적인 사고에서 자극기억의 역할을 보여주는 더 간단한 사례는 100에서 70 빼면서 3는 연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100에서 7을 빼고 93에서 7을 빼는 86식으로 계속 이어가라고 한 다음에 환자들이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를 설정한다. 자극기억은 결코 수학적인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모든 정보에까지 포괄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또 다른 검사는 월드의 철자를 거꾸로 말해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검사에서 피험자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거나 기존 정보에 접속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잠깐 동안의 정보를 물속에 간직해야 한다. 해마 의존 기억과는 달리 작업을 다 마친 뒤에는 이 정보를 구겨서 던져버릴 수 있다. 물론 순수하게 분석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볼 때의 작업기억이 장기기억과 관계없이 기능할 수 있다고 해도 월드의 철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작업기억에 가해지는 압박을 덜 수 있다는 면에서 역시 장기기억의 이점을 얻을 수 있기는 하다. 신경학적으로 집행기능의 본부는 앞서 기억인출과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내 영역, 즉 전전도 폐질이다. 전전도 폐질은 매우 넓어서 우리 내에서 가장 큰 구역에 속하며 집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부위가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다. 집행기능에 필요한 모든 입력 정보는 전전도 폐질로 모인다. 앞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문제에서 이야기한 폐질 감각 영역이 외부 세계에 대한 최신 실시간 사실 정보를 이곳으로 보내고 편도체도 그때그때의 위험평가를 이곳으로 보낸다. 또한 전전도 폐질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기존에 알던 정보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작업 계획을 담당하는 것은 배각 간 상황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전도 폐질의 한 부서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한다. 전전도 폐질은 내의 모든 운동 영역에 직접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기능의 두 번째 역할도 담당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무엇을 동원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판단한다. 늘 그렇듯이 복잡한 내 기능에 관한 신경학은 이 기능이 없어졌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다. 전전도 폐질의 병소를 지내서 집행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데 대다수 사람과 마찬가지로 닥터 엑스는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가 아는 사례 저의 어린아이의 뇌와 행동을 참고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후 아기를 벗어나 아동계의 드레스를 무려 보면 전전도 폐질로 정보를 보내는데 필요한 후드의 모든 감각체계가 완전히 발달이 된다. 아울러 하나의 행동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전전도 폐질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운동 영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협의 균형 잡힌 발달이 운동체의 영역이 제대로 준비를 갖춘다. 심지어는 해마 의존 기억체계도 가동되기 시작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전전도 폐질의 중앙집행 본부이다. 전전도 폐질의 정교한 구축 과정은 내 발달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지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야 완전한 기능을 갖춘다.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기억하고 지각하고 감각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전전도 폐질이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아 성인처럼 추론하거나 판단할 수 없으며 충동을 제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신경성물학자가 잘 아는 이정을 입법가들도 잘 알고 있어서 어린이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10대에게는 할증 보험료를 매긴다. 닥터X는 모든 것이 흥미로워했다. 자신의 인지적인 자유에 대해서 늘 미심쩍했던 점을 확인해 주고 신경학 강의를 해놓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